왜? 올림픽동안에 이렇게 웨이트 리프터가 뭐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을 하는 사람이 만들었대 결정을. 뭐하겠다고? 디펙트 하겠다고. 디펙트? 디텍터는 디펙트야? 뭐로? 미국으로 디펙트 하겠다고. 디펙트 다른 뜻이 밑에 있니? 망명. 망명. 망명하겠다고. 무엇이 만들었을까? 사회활동 사실. 그가 뭐하도록? 결정하도록. 표를 낳고. 스위치 사이드 하도록. 소위 말해서 적에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된거지. 네. 여기고요. 그 다음에 A번. 이라크가 소개됐을 때 이 사람은 봤죠? 클린터리 선인걸 봤죠? 박수치는걸. B번. 그들은 경고되어졌죠. 그날 포머 프리젠트 이 사람이 파격을 했다고. 이라크를. 모르겠고. 10원. 그를 말했죠. 기자에게.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다 10원이네. 그치? 네. 10원 해볼까? 그를 말했죠. 기자들에게. 뭘 말했어?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목격했던 것이라는 거지. 뭐 또한의? 어. 플래그 베어링 세어머니 또한의. 어디서? 올림픽에서. 플래그 베어링 세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이거. 깃발 들고 막 가는. 왜? 국기 들고 가는. 외달실이군요. 어. 네. 그거 얘기. 어? 외달 따는 거. 깃발 되고. 그거 얘기하는 건가? 입장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입장식? 입장식이요? 아니야? 개막식? 입장식이거든요. 깃발 들고 막 가는 세어머니 하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 나무튼. 그날 그의 컨실맨들은 들었던 것은 뭐라고 들었어? 돌리라고. 그의 머리를 돌리라고 들었죠. 뭐로부터? 클린턴으로부터. 그 당시의 대통령이. 고개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던 거죠. 네. 들어볼까요? A. A? 어. 다음에. V 했을 때. 이라크가 소위했을 때. 이 사람을 봤죠. 널 봤어. 클린턴이 서서 박수빈을 문거였어. 그럼 말했다. 나를 안다. 뭐야. 대대는 안다. 만약에 뭐한다면. 게임이 이라크에 있었다면. 우리의 전직 대통령인 이 사람은 뭐하지 않았을 거야? 클래크. 미국은 뭐하지 않았을 거야? 박수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들은 경고 받았지. 뭐하는 걸 받았어? 그와 전직 대통령 부시가 원했었다고. 파괴한 이라크를. 그리고 또 대대야를 경고 받았지. 클린턴이 적이라고. 그 예를 보냈어. 물을 깼죠. 그리고 프레이언트 클린턴을 본 거죠. 세리머니 동안에. 그리고 믿을 수 없었죠. 그가 본 것을. 네. 이게 아니네요. 그제. 처음으로 가야 돼. C 간 다음에. B 간 다음에. A로 가야 되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기자가 말했을 때 본 건 그게 뭐냐면. 경고 받았었던 거야. 보지 말라고. 근데 본 거지. 예. 박돌이 뭐가 다 치고 있었던 거지. 아. 그지. 예. 그래가 본 게 됐다는 거죠. C.B.A. 그... 이라크를 그랬나 보지? 이라크 전쟁이 있어서. 응. 그들. 응. 그거 얘기하는 것 같죠. C.B.A.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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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